네 안녕하세요. 대적파시입니다. 현재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.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를 좀 했습니다. 대략 8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. 아 9만원이구나. 발로 퀵도 받고요. 전설 아티팩트도 받고요. 근데 이번에 육성 선택권은 안 주더라고요. 암호르나 한 10개 주지. 발로 이렇게 받았죠.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. 현재 지금 쫄작을 제가 방송 전에도 멀티플레이로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. 나중에 리뷰 하나하나. 각성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각성기 위주로 하겠습니다. 하 귀여워. 라고 하죠.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재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. 저는. 대략 한 5마리 정도는 풀강을 할 정도로 모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. 어린이날 이벤트도 또 풀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. 암호르든지 많이 적죠. 룬은 이정도 모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설리반이 여기 있는 이게 체방형인데 각성이 생긴대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아마 한번 리뷰를 할 것 같아요. 월정에 살까나 고민하고 있고 얘도 지금 전용장 신고 뜬다 하니까 아마 몇 마리 한번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. 프로텍트는 이미 다 있구요. 아티팩트 선택권 두 개 있죠. 그리고 현재 R이 좀 많아요. 제가 지금 도감작을 하고 있는데도 네. 너무 많습니다. 코드가 아직 입력 다 한 게 아니에요. 쿠툴루, 뭐 루시퍼, 홀리 썬더립스 심지어 이미 몇 개나 부활을 해놨습니다. 지금 쫄작중장 그리고 쿠루파 뭐 전해르 뭐 노에마 그리고 변종 에그드래곤 이게 제일 오프라인 상품이거든요. 원래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길드 상점에서 R을 구매했는데 주더라고요. 땅 속성에서 여러분도 여유 있으면 한번 노려보세요. 이제 도감작 200까지는 모르겠는데 150은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3개 밑 하이겠다 4개 밑에 3개 아주 그냥 넘치죠? 이건 시청자분이 주셨구요. 나 지금 뭐 할렸냐 아 실롯이 좋아요. 아이고 반가워요. 네 리미티님 반갑습니다. 미트라 먹으셨나요? 카오스 영랑 웃기네요. 그냥 치우기 있죠? 지금은 못 받죠. 생방송 중이라 나중에 받아들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전 시즌 카르나 아라라팩 사서 코드 입력하면 템 주나요? 네 주죠. 템 줍니다. 아 네 꼭 받을게요. 네 제가 지금 생방 준비로 인해 바빠서 카르나 더 구매할 의사 있습니다. 드빌엠에 없거든요. 마르바스 갖고 싶다. 착햇. 네 감사드립니다. 스페셜 패키지 언제 초기합니까? 제가 현재 패키지를 구매했거든요. 일단은 레지 하나 샀구요. 광산 패키지 못 샀어요. 아직 그냥 남아서. 근데 이거가 5월 2일이네요. 며칠 안 남았네. 스페셜 패키지. 오늘 다 구매했습니다. 5월 2일날 초기화되고 이거를 살려다 말았어요. 왜냐면 옛날에는 권능 5레벨이 좀 많이 귀했는데 이제는 뭐 이벤트에서 얻은 것도 있고 길드 분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거 말고 땡기는 게 없는데 이 스페셜이 원래 두 번째 육승 선택권 있었거든요. 포세이던 허리케인 나 그거 때문에 살려야 한 건데 그게 없더라구요. 근데 방송은 찍어내니까 샀죠 그냥. 상시 이런 거는 별로 효율이 안 좋습니다. 이벤트 이것만 해도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. 비추천합니다. 상점에서 구매할 만한 거는 뭐 베르나 버프 열심히 하시면 좋구요. 뭐 광산 패키지 그리고 뭐 스페셜 패키지랑 뭐 월간 패키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또 어 힐로시 설리반 프로텍트 아이카 뭐 아로르가 타로스 어떤지 타로스 네 이거는 많이 좋다 하더라구요. 나 지금 뭐 하려니 근데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려 했지 큰일 났죠 아 잠깐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. 솔직히 정신하도 없어가지고 어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드빌2는 당분간 올리기 너무 많아요. 자 어 여러분 아 드빌1은 네 첫 초월갑니다. 두근두근 감사드려요. 어 블랙퀸 축하드려요. 쫑떤쪄요. 자 여러분 웬 오 가 아 웬 가오 골라주세요. 발록고사 발록해 가즈아! 네 기술이 막았습니다. 네 사루님 감사합니다. 손지원님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네 그냥 리뷰하는 거죠. 드빌번 카르나 사랑입니다. 너무 얻고 싶어요. 저도 드빌번 카르나 너무 얻고 싶어요. 금수전 아닙니다. 그냥 지르고 있죠. 데이드림으로 들어가보세요. 제 실롯이 실롯은 좀 보고 싶네요. 안서연님 보겠습니다. 오른쪽 가운데 어서 어서 가 2 오른 1 가 3 아 냅냅 냅냅 미강이 헉 헐 아 선택장애로 인한 네 오른쪽 아직 흔한 일이죠? 네 그래서 보상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 선택장애가 부른 게이득 네 현재 저는 뭐 쉬움 같은 경우는요.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갑니다. 그냥 냐 물빛 성강 지명 증가하고 주탱 때리고 막기도 잘하고 아주 좋아요. 아 맞다. 발로 갈도 까면 되겠구나. 야 발로 갈비 엄마 쉬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. 발로 갈마 뚜깝 펴서 죽여보고 싶네요. 하지만 일요일이라 힘들 겁니다. 오유 왕 오유 왜 이렇게 딜이 세? 840? 아 상처 파악 때문이군요. 상처 파악이 참 보셨보다 좋더라고요. 6,000 보셨어요? 6,200 각성기는 2,000이 최고인가봐요. 오우 오우 잠깐만 오우 만? 방금 보셨어요? 만든 거? 미친 거 아닙니까? 2,500? 에? 왜 하니? 아 너 말고 그냥 앙 오우 회복도 하고 오우 발록 넘었어 오우 메시 딜 보소 포세도네 한 대 때릴 때마다 딜이 엄청 들어간 야 상처 파악 15중첩이에요. 심지어 두 명밖에 안 꼈는데. 얘가 2300대 각성기인 줄. 오? 끝나나요? 오메? 흐하하하하 지렸다. 짱이네요.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잡았습니다. 오 살 수 있는 게 없네. 그 지네. 혹시 실로시가 여기서 아 아닙니다. 아까 실로시가 있다고 하시면 보고 싶은데 네 잘 때리네요. 실로시가 어디 있어? 네 수연님 저 아는 누나 이름이 똑같은 것 같은데? 아 서연이구나. 데이 드림님 원래는 잘 안 보는데 실로시가 있다 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. 데이 뭐여 이거 데이 드림님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동거 가볼까요? 오 갓 엔투 쿠루파 최공드곰 트라미슈 딸까기 이거 이거 설리반 이거 실로시 아니야? 설리반이 아니고? 아 아 실로시 말한 거구나. 오 잘생기긴 했다. 각성 스킬이 크리티컬 적힘시 랜덤하게 효과가 성대 드럼에 적용 전해를 스킬 재생장 다시 띄우고 네 반가워요. 네 제라드바 천사님 맞아요. 저 그것 때문에 그거 할려 했었어요. 아 상자를 거의 네 70상자인가 네 80상자 주문했죠. 반가워요. 로믹님 반갑습니다. 조민수님 반가워요. 아 박민호님 반갑습니다. 저는 양심있게 시청자분께 나눠드릴게요. 착하시네요. 어 고대의 알 축하드립니다. 5성 뜨면 여흑시대의 책판 빈미니 따위 떠버렸 뜨고 싶다. 유튜브 채팅을 보세요. 새끼엄 가쿠니 평가점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번 볼까요? 시간이 이제 30분까지 푸는다 해가지고 자 원래 이런 거 안하는데 궁금해서 니미 닉네임이 어? 이군? 오지? 느낌이 왔죠잉? 어 이거는? 이건 뭐예요? 마고요? 아니면 변종의 그 드래곤이요? 부기형 거북이 네 홀 이거 홀리 아닌데 이거 홀리예요? 해당 드래곤 그리스값하고 50% 와 높다. 얜 뭐지? 그리은 특패사랑 누나 스터디고레곤 이그니스 슬라임 고대신용 이렇게 쓰시네요. 오늘 이거 지금 백룡 잘 키우셨는데 이거 닉네임이 근데 대접합 백룡이 아니죠? 드리미 오우 빵빵한데 오우 놀랬죠 순간 네 아 나 왜 끄지? 아 아무튼 네 이렇게 했고요 어 드빌투는 지금 뭘 해야 되지? 전제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아마 내내 드빌투 어린이날 전까지 이거 리뷰하겠습니다. 어린이날 되면은 기념으로 좀 알도 좀 까고 어 결제도 하고 해야겠죠? 네 어우 진짜 너무 많아 얘 진짜 귀여워요. 내가 왜 이름 발가락으로 지어있을까? 차디찬 클라스에 아 얘가 마고구나 얘는 넘어갑니다 화면을 흫 흫 심장아 나대지마 얘도 귀여워요. 하트병 픽셀 여러분 뭐 아까 뿌린 거죠? 하나씩은 추천드립니다. 오늘 드빌투는 그렇게 딱히 할 컨텐츠가 없네요. 네